몽키 야 오늘 지금 와이러 더욱네 야 오늘 날씨 딱 잘한다 그 맛 했나? 맛있어요 이거는? 무슨 맛입니까? 이거 베스틸인데 안에 안건차는데 형 빨리 촬영하라고 해요 그만 먹고 형 다 먹을래 좀 더운데 못나가요 더울 때는 단복음 시원하여 더울 땐 이거 먹고 배고플 땐 이거 먹고 아 맞네 안녕하십니까 몽키테이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주제는 거리 조절에 왜 실패를 하는가 거리 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들 그래서 왜 안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습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공이 빠져서 따라가다 보니 갑작스럽게 공이 가까워져서 오! 몸 쪽에서 치는 상황 혹은 내가 거리가 맞는 줄 알고 공을 잡았는데 생각보다 멀어서 어? 엉덩이가 빠지는 이런 상황이 한번쯤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은 바로 내 리치를 알아라 그 리치를 알아라 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?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저거는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손만 뻗으면 다이는 거리다 거리지 않다 라는게 분명하게 판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손에서 라켓이 추가가 됐죠 이 우리가 보통 라켓의 임팩트를 맞으실 때는 보면 이 중간에 맞는게 아니라 여기서 중간에서 살짝 위쪽에 이렇게 임의의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이 부분에 많이 맞게 돼요 이 부분을 스윗 스팟이라고 하는데 내 손에서부터 그립을 거쳐서 이 스윗 스팟까지의 거리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내 손의 거리에 자꾸 위치를 시키다 보니까 거리 조절에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? 그래서 우리가 공을 잡을 때는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이 내 라켓에 다이지 않을 정도의 거리까지 잡아주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게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내 라켓의 리치 거리를 내가 얼마만큼 어떤 거리에 내 시각적으로 바라봤는 공의 거리가 어느 정도일 때 라켓에 다이고 어느 정도일 때 라켓에 다이지 않는지 어느 정도일 때 거리가 가까워서 내가 스윙이 오그라들게 되는지 물론 가까우면 가까운 상황에 맞게끔 또 스윙을 할 수는 있죠 근데 기본적인 거리를 갖추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조금 더 거리를 조절하시는데 있어서 실패하실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겁니다 그럼 바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 방법은 우선은 우리 뭐 레슨을 받고 나시거나 레슨을 받고 난 후에 연습을 하시죠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공통을 가지고 포인트를 연습을 하실 때 내가 가까운 곳부터 어 그리고 내 라켓에 다이지 않는 곳까지를 자꾸 공의 단계별로 조금씩 멀리 두시면서 포인트를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발은 멈춰놓은 상태에서 어 내가 발이 따라가지 않고 이 거리가 어디까지 공을 뒀을 때 다이는가 다이지 않는가 자 우선은 이 정도의 거리일 때 자 다이네요 조금 더 멀리 뒀을 때 어 얘도 다이네요 그러면 조금 더 멀리 어 자 얘는 또 다이지가 않네요 이렇게 연습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은 시각적인 리치를 계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의 공이 다이는가 다이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 내가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먼데 이게 또 라켓에 닿아요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지게 되면 오히려 스윙을 휘두르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뭐 일정 이상을 더 넘어가게 되면 스윙을 휘두르는 게 어려워서 뭐 리버스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라봤을 때 어 생각보다 먼데도 이건 내 라켓에 다이지 않을 것 같은데도 다이는 현상이 생기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놔야하는 리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리치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셨으면 공을 쳐보시는 거예요 어 내가 앞서 내 라켓에 어디까지 다였던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공이 빠지셨을 때 조금 더 덜 따라가게 되실 거예요 어 내가 기존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빠져서 많이 뛰어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다임다 라는 판단이 내려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리치가 어느 정도 내 몸에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오늘 이렇게 어 뭐 간단한 거리 조절 방법 연습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노력 많이 살 길이다 노력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이 거리에 대한 내 범위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파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백핸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원핸드를 치시는 분들은 뭐 놓으시고 원핸드에 대한 거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범위가 가능한지 투핸드 치시는 분들도 던지고 그립을 잡고 내가 휘둘렀을 때 어느 정도까지 판단이 되는지 대신 투핸드 치시는 분들은 뭐가 다를까요 원핸드 포핸드는 한 손이지만 백핸드 같은 경우에는 양손이죠 투핸드는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제약이 걸리게 돼요 그래도 내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거리에서 어느 정도는 멀어지셔야 스윙을 휘두를 수 있는 공간이 되신다는 거 이 점만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